니 고사 차려고 들어간다. 쟤 캠핑 유튜버래. 아! 너 못 잡았지? 이거 봐봐! 제주도 벤자리인데요? 원래 낚시는 남이 잡으면 행여돔! KTTV 요리 담당이라면서 낚시 할 줄 알아? 야! 낚시 할 줄 알아? 시작해 나를 몰라. 야 나 고선생이야. 손을 잡는 선생님! 너 요리하는 선생님이 없는데? 니 고사 차려고 들어간다. 고기 잡는 방법 갈 수 있을까요? 야 잠깐만! 너네 그만 하자고! 그럼 나 싫어해 그냥! 얘랑? 해결 한번 해봐! 합성! 호출 내줘야겠어, 이거! 너 운다, 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제주도 바담에 왔습니다. 히트TV 보고요! 안녕하십니까, 히트TV 보고입니다. 상! 히트TV 간잼이에요. 자, 첫 번째 선수! 나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그래도 실력이 이득을 줄 알았나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됩니다. 너 지면 진짜 창피한 거 나 쟤 캠핑 유튜버래. 에휴 수고했어. 자, 두 번째 선수! 안녕하세요, 칵TV입니다. 그때 가오리 잡았지? 가오리 잡았죠, 너 얼마나 잡았지? 아, 너 못 잡았지? 이거 봐봐! 낚시부심 부리는 거 봐봐! 낚시부심이라뇨! 팩트 가지고 하는 거지! 아니, 낚시래! 잘 안 하더라고! 낚시 잘 못하지? 잘 못하다, 너 영상 봤는데? 저 애, 저 애, 얼굴 좀 찍어줘야, 옆에서 막 혀 바닥 낼래! 내기 뭐 할 건데? 물 싸다고 한번 해야지, 형님! 저 또 바닥으로 바로 뛰어졌습니다, 형님! 가능? 진짜 열반 카메라 꺼다야! 이 미니 친구랑 정훈이랑 동갑이에요! 아니에요, 형님! 왜? 동갑이지! 뭔눈생이요? 빠른! 빠른! 아, 바랏티러! 아, 바랏티러! 오, 맛소리! 이게 뭔데? 표정 봐 너 잘 할 수 있잖아 인제 시작이야 인제 시작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지? 이게 바로 제주도 벤자리인데요? 나 이렇게 뛰어가지 왜지? 간다? 벤자리는 1점 벵해는 2점으로 왔다 타라라라라 한다 왜왜왜왜왜 타라라라라 맞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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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찍으려고 기다리다가 가는거야 혀가 갤면 안돼 낚시꾼은 괜찮아 액션 좋았어 괜찮아 어 예행연습이었잖아 나도 속았어 합격 자 0대 1 왜왜왜왜 원래 낚시는 남이 잡으면 후달려서 못하거든 내가 여기랑 뭔가 안맞아 포인트 이동해볼게요 역시 핑계가 있어야 돼 낚시꾼들은 핑계가 있어야 돼 여기가 나랑 표가 안맞는거 같아 여기가 나랑 표가 안맞는거 같아 자 여러분들 두번째 포인트 도착했는데 지금 배보세요 진짜 줄섰네 줄섰어 자 저희는 마라도와 가파도 사이에서 낚시하는거에요 물 잘가네 잘 준비 야임마 너 왜 똥들 가놨냐 너도 갈덩가 그러면 자 준비 시작 야 쟤 이겨야지 야 쟤 이겨야지 쟤 우리 요리 담당이야 물 왜이렇게 빨라 뭐야 물이 너무 빨라 뭐야 물이 너무 빨라 야야야 입질오면 더 빨라져 야 고기 문지 안문지도 모르겠다 여기 뭐야 왔어? 어 뭐야 친다 친다 어 뭐하냐 어 얘도 얄미워 뭐야 뭐야 뱅에돔 뱅에돔 자 뱅에돔 나왔는데 이야 이쁘다 이렇게 물살이 빨라도 그 안에서 미션 또 이렇게 있거든 아우 얄미워 자 현재 스코어 2대 1 자 뱅에돔은 2점이기 때문에 2대 2대 1대 2대 1대 히트 이거 뭐야 너무 가벼운데 어랭이 잡음 마이너스 1점이다 에? 어랭이 마이너스 1점이래 갑자기요? 자 호니 히트 질 수 없어 너가 아무리 요리 담당이어도 질 수 없어 야 잡아 틀어 안돼 야 좋다 좋아 와 조류가 세니까 야 장난 아니다 오오 야야야 뭐야 야 거의 물수제비처럼 오는데 오오 사이 좋다 야 좋다 오오 해봐야 1점 해봐야 1점 괜찮겠어? 나 이제 출격한다 나 출격해서 착했어 어 자 2대 2 안되는데 자 어랭이는 바닷고기여가지고 뭐 온다 뭐 온다 안돼 아 뭐야 아 뭐야 잠깐만 야 밑밥 반을 버렸어 야 밑밥이 이만큼 쌓여있었는데 한방에 버렸어 야 미니야 이거 맞아? 꼭 잡고싶다 네 오랭이다 좋던가 자 과연 뭘까 빨리 올려봐 야 빠지게 하려고 하지 말고 net 자 여러분들 어랭이 나와 lip 에이차 마이너스에서 1대 2 ед 와아! 많이 갈 수 있어! 어랭이가 가서 많이 갈 수 있어! 이래서 사람이 맘을 곱게 써야돼! 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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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잠깐만! 다 왔어! 다 와서 물었어? 뭐야! 어랭이 장난 아니야? 그냥 어랭이 누구 거야? 자, 이거 반으로 확인해볼게! 아니요! 아니요! 줄 풀어봐요! 줄이 꼬여서 그러는데 이 뱅에돈 누구 건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 하나 자르고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 잠깐만! 누구 거야? 맞아! 그거 너 꺼! 아! 야! 그럼 너 또 어랭이었어? 어! 잠깐! 어랭이 마이너스 2점 아니었나요? 맞아요! 0점! 자, 0대! 야! 2점! 넌 아까 2점이었지! 고대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래! 마이너스 또 칠 것 같은데! 그래! 그래! 이리로 썰러 갈까요? 좋아요! 갑시다! 오우 좋아! 오우 좋아! 잠깐만! 잠깐만! 야, 뭐야? 그래서 뜬다고? 야, 이거까지! 야, 그거 네가 먹어! 왜? 같이 먹자! 나 안 먹어! 정훈아! 깍두기 먹고! 야, 배에서 이렇게 먹는 거야! 어우, 좋다! 회를 이렇게 썰어야지! 우와! 이게 리얼해지! 우리 후니! 이거 먹고 힘내라고 줘야 되겠다! 응! 고거 내고 하세요? 어! 어때? 응? 기름지다! 벤자리! 음! 그 느낌 알았으면 빨리 잡아! 벤자리 제가 다 잡은 거 알지? 근데 어랭이도 네가 다 잡았어! 좋네! 낙지 안 해도 이기고! 야, 정훈이 지금 열심히 하는 거 안 보이냐? 어우! 자, 지금 뒷모습은 거의 노인과 바다인데 청새치 잡게 생겼는데 자, 후니 또 오는데 이거 어랭이 아니지? 아니! 야, 어랭이면 큰일 난다! 에이, 더 마이너스는 없대! 어우! 좋아! 오우, 맛돌이! 너 괜찮아? 어랭이 왔다! 여유 있어? 왔다! 뭐야? 뭐야? 행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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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세요! 오, 야야야야야! 사이즈 좋다! 어, 일로와! 사이즈 좋다! 와, 사이즈 좋다! 자, 형님! 비건도 했습니다, 비건도! 나이스! 와,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어, 사이즈 좋은데? 자, 한번 보면은 삼자 된다, 삼자! 그, 똥줄 타제! 야야야야! 야야야야! 자, 현재 스코어! 2대 2! 노을이만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봤냐? 고기 단면 가겠지까? 아우, 얄명! 야, 똥줄 타는데 말이여서 더 줘! 똥팡 속이 보여! 이, 저 때 뿌다! 이, 이, 이 새끼! 저 때 뿌다! 야! 저 때 뿌다! 이, 저 때 뿌다! 진짜! 왔다! 야, 까르라! 야! 나 말리지마! 나 말리지마! 야, 싸우지마! 야, 싸우지마! 나 말리지마! 어떻게 스코어가 2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냐? 야, 진짜 내려가기만 해냈네! 야, 이렇게 낚시 대결하니까 재밌네! 아, 스코어! 어쩐 줄 알고 난리 난난데, 얘 근데! 야, 니들 준다, 가만 봐! 아아... 하표야, 저 하표를! 너 놀리러 왔어! 너 저리 가! 낚시 안 해요? 저리 가라고! 얘들아, 얘가 놀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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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앉아있어! 저기 앉아있어! 오늘 시장의 경우 징이네, 이거 오늘! 아아... 차아... 미디가 천적을 만났네! 아니, 가봐야 돼! 저놈의 지지배, 축구과 얘! 누가 어쩌고 가자! 너도 지지배? 멀마 새끼가 진짜야? 야, 이 지지배야! 지지배? 야, 이 멀마야! 야, 승부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둘 또 걸었어! 저거 뭐야? 어... 자, 뭐가 오면 있는데! 아니! 맞아, 잠깐만! 맞아라고! 제발!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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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뻘건고! 오지마! 자, 어랭이 당첨! 자, 어랭이 올라오세요! 마이너스 1점! 형, 나 어떡해! 형, 나 어떡해! 너 지금 방법 하나밖에 없어! 좋아! 큰 거 하나 잡아야 돼! 오우, 좋아! 도행기다! 나이스, 4점! 자, 왔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뽕! 이거 더 팍 떨어진다! 자, 긴 꼬리예요, 긴 꼬리! 긴 꼬리 알아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며! 여기 까마띠 보이시죠, 인님? 깨끗으면 긴 꼬리! 아, 비닐이 또 촘촘하면은 또 긴 꼬리라 그러는데 뱅핸드 오면 조금 더, 얘보다 두꺼워요, 비닐이! 아, 그래? 4대 1! 1! 에라이, 조졌네! 아, 너무 맛졸이! 야, 이거 히트TV! 이거 명예 세웠는데? 그래, 형님 뭐, 늘 하던 건데, 형님! 뭐, 잠깐 쉬었다고 뭐, 달라진 거 없네, 형님! 울지마! 아, 지치지 마세요! ㅋㅋㅋㅋ 오, 좋아! 우와! 자, 또 긴 꼬리 뱅에둠 나왔는데! 이게 보면은, 빵이 너무 좋아! 정훈아! 네? 살살 잡아! 야, 우리 낚시 너무 잘하는 거 막, 키 내면 안 된다고! 저놈의 지치, 아까 깐쪽댈 때 저는, 칵! 저는 깐쪽댈 때, 칵! 칵! 눌러야 되거든요, 형님! 이거 표정 봐, 봐, 형님! 뚜루루루, 르르! 찍지 마시라구요! 자, 형님! 오, 뭐야! 벌써 왔어? 8점입니다! 이, 덜 아프겠네, 이거! 아, 차 안 잡을라 했는데, 이거! 능원 나오는데! 아우, 열받아! 너무 열받아! 너무 열받아! 너무 열받아요! 자, 인수인계! 가자! 민희야! 이런 거 잡으네! 민희야! 이거라도 먹어! 너 이거 먹으면 잡을 수 있어! 에이, 사짜 두 개 잡으면 역전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미껄린 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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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벵예동이 왜 달려있어? 왜 그래! 야, 운도 좋은데? 나 이거 그냥 줄 다 풀어서 감고 있었는데? 너 불사에서 잡혀줬나 보다! 고마워! 고마워, 벵예야!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아직 끝난 거 아니래? 다시 까불기 시점 들어간다? 지금 신발 닦고 있을 때가 아니야! 할 때, 3! 정훈이 승! 세트티비 채만 살렸네! 왜? 정훈이 승! 정훈이 승! 뭐하는 거야? 올루치기 연습해야 돼! 아, 물사대기? 물사대기 연습해야 돼! 아, 물사대기 연습해야 돼! 큰일났다, 이놈! 하하하하하하 에라이도 됐네! 그렇게 하면 되겠다! 뭐? 오빠! 물사대기 빵! 미니야, 우리 하지 말까? 그래도 돼? 어? 그래도 돼? 게임은 게임인데? 그럴 거 왜 물어봤는데? 물어보지 말지야 자, 게임은 게임이니까 딱 한 대로 끝내자! 그럼 깔끔하게 너 왜 이럴집만 왜 약한 척이야? 빨리 앉아! 아, 빨리 앉아! 오빠래! 앉아, 빨리! 시청자 여러분들 뭘 하실 거야? 니가 언제 까부와가지고 친 кур고 좀 다해, 빨리 앉아! 앉아, 빨리! 말하고 말하고 해야 돼 밧밧밧밧밥 bout 앗밧밧밧밧 vs 말하고 아따밧밥 리노! 어? 나 눈에 멍든 거 같은 중 어? 눈 맞다봐. 눈.. 눈 파인 거 같은데? 그리고 내가 타점을 높게 잡았어. 타점을 내 눈알로 맞췄어. 좋은 거. 내 다리모터 다 배렸어. 야 제대로 맞췄다. 야 눈 너무 아파. 그래. 자 이제 끝난거죠. 지렸네. 너 제대로 맞아둔다. 뭘로요? 뭐 아무거나 들어와. 하하하하 악수 한 번 하고 끝내. 할까라 이거. 하하하하 와 이 악기 파인. 저 깐죽거리는 애 진짜 언젠가는 내가 넣어. 진짜. 화장실은 좀 친근해질 수가 있어. 봐봐. 그래. 그리고 물어보는 거야. 고기 뭐냐? 어 좋다 야. 야 잡혔어? 지리네. 하하하하 여러분들 각 튜브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진짜 재밌는 영상 많으니까 많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요거 가져가서 맛있게 먹어.